불교 증후군과 국낭극복의 염원을 담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술래가 중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술래단 행성코스를 찾아 동참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경남 거창 기미독립만세기념탑 앞에 도착해 하루 일정을 회양한 술래단을 찾아가 격려하고 공양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지고 전 세계 인류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지난달 30일 전남 송강사에서 입제식을 가진 상월선원 천리술래단은 오는 18일까지 423km를 도보로 행진하며 해인사와 통도사 등 삼보사찰을 찾는 일정을 이어갑니다. 국가도원 천리술래단을 찾아오고 공급조 goddamn다. 감사합니다.